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도도해보이고 빈틈없이 절대 안주는 여자를 본 적이 있으시죠? 저처럼 예쁘기도 하고 몸매 좋아서 흐으으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여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중년 아줌마, 아니 사실은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비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안 지 얼마 안 된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의 방법이니 잠자리를 해보고 싶은 여성이 있는 경우 꼭 끝까지 시청해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자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편해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호감은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카톡. 전화할 때 내 질문의 단답형이 아니어야 한다. 여러분,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여자들은 중학생이고 중년 아줌마고 간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늘 쥐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보내는 카톡에 여자가 대답이 없거나 바빠서 확인이 늦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최악인 경우는 카톡은 보는데 대답이 항상 단답형이어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이제 뭐해? 자려고 누웠어?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여자가 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남자에게 다시 뭘 묻지 않거나 단답이면 아예 가능성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여자들은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고수의 비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안타깝지만 이런 여자가 있다면 포기하시고 다른 여자를 빨리 낚아채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단둘이 만날 수 없다. 안 주던 유부녀도 주게 만들려면 일단 여자와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사이와겠죠? 예를 들어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남자가 호감을 갖고 있어서 여자에게 계속 단둘이 만나자고 할 때 여자가 이러면 문제입니다. 다 같이 만나요. 전체 모임 때 만나요. 이런 식으로 단둘이 만나지 않으려고 대놓고 까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호감은 아니더라도 단둘이 만나는 것을 거절할 정도의 사이에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가능할 때 여자가 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자가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옆에 앉아서 어깨 닿기. 엥? 어깨? 뭐 당장 이 여자의 허리춤을 만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국의 성연구소에 따르면 남자는 시각적인 반응에 약하지만 여자는 반대로 다른 감각을 느낄 때 흥분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씨안 속옷을 볼 때 자극을 얻는다면 여자는 후각, 청각 그리고 야릇한 상상을 할 때 기분이 좋아져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손을 잡는다거나 기회를 받다가 허리를 감싸버리고 내가 이 여자를 접수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깨를 닿으면 여자는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으면서 싫지 않습니다. 어깨 닿는 게 뭐 잘못인가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길을 같이 걷거나 술집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여자는 혼자서 야릇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닿을랑 말랑한 그런 접촉에 여자는 더욱 흥분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도 보일랑 말랑할 때 더욱 자극을 느낀다고들 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라는 동물은 상상과 분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루어질 듯한 사소한 스킨십을 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것은 여자는 혼자서 달아오르고 젖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절대 안 주던 여자가 주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눈맞춤. 입맞춤이 아닙니다. 눈맞춤입니다. 여러분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자들이 말하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의 주제나 앉아서 이야기 주고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눈맞춤입니다. 대화하면서 눈맞춤, 아이컨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자에게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부녀들이 헬스장에 가서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여자들 이 운동을 하며 바람을 피거나 설레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운동을 하며 심장이 뛰게 되면 여자 스스로 남자를 보고 심장이 뛰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설레이는 느낌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자를 빠니 쳐다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여자를 설레이게 만드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자가 눈을 먼저 피하기 전까진 웬만하면 여자의 눈을 계속 보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압도당하게 됩니다. 나를 압도하는 남자를 만난 여자는 남성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그 궁금함이 결국 침대의 모습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 잘하시는 오빠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자와 나란히 앉은 술집 예를 들어 이자카야 같은 곳에 다치 테이블이 있죠. 거기 나란히 앉아서 여자와 어깨를 슬며시 부딪히거나 닿은 상태에서 지그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도 가깝겠다. 여자는 부끄러워합니다. 이 남자가 무슨 사이건 간에 여자는 눈을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들어오는 남자의 남성미에 그만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조금 아는 남자들이 그렇게 술만 먹었다 하면 여자와 이자카야 가서 나란히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아직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비법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여자는 후각, 청각에 예민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자는 전화를 할 때도 그렇고 남자의 목소리에 더 매력을 느끼며 게다가 야릇한 자극이 들어가면 정말 여자를 골로 보낼 수 있는 마법의 비법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다치를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빤히 바라보며 이야기하다가 너무 말이 잘 안 들리지 않냐면서 별 이야기도 아닌데 괜히 여자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안 들린다니 어쩔 수 없고 자신의 귀를 허락하면서 뚫고 들어오는 남성의 중저음 목소리의 여자는 진짜 혼자서 젖어버려서나 오늘 이 남자와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에 준비하려고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에게 자신을 허락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무조건 잘생긴 남자거나 돈 많은 남자?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자 아니면 여자와 손도 못 잡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고수들만 알고 있는 여성의 심리 공략 방법이죠.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정말 여자를 잘 아는 여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이야기에 기반한 것입니다. 혹시 이 방법들 말고 여자를 공략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이 여성에게 더 매력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유부남이 여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린 여자들이 유부남을 왜 좋아하는지, 유부남이 여자를 꼬시기가 왜 쉬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내용일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부남이 여자를 꼬시려면 일단 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유부남과 바람을 피는 여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특히나 연애 시장에선 더더욱 그러하지요. 즉 누군가의 첩이나 세컨드가 되는 것을 정말 죽도록 싫어합니다. 또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남자보다 더욱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산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상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저울질합니다. 나한테 진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행실은 올바른지, 욱하는 성격은 없는지, 인내심은 많은 편인지, 청결한 편인지, 모아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나랑 연애를 하게 되면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 등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만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게 여자입니다. 이렇게나 까다롭게 이것저것 쬐는 여자한테 자식과 와이프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서류 탈락을 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걸러질 수도 있는 페널티인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나 많은 여자들이 상대 남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는 이론적이라면 남자가 연예인처럼 잘생기거나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대놓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는 일은 매우 드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매우 뻔한 소재로 쓰일 만큼 흔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남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여자들의 본능과 심리와는 너무나 모순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흔하고 평범한 유부남들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부남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여자들에게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용어로 프리셀렉션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이미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입증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남자의 전 여친이 자꾸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남자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연히 상대 남자의 전 여친이 수준급의 미모였단 걸 알게 된다면 이 남자는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이쁜 여자와 사귀었던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자들은 상대 여자가 경험도 별로 없고 과거가 깨끗한 여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자는 남자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다는 사실은 가장 높은 프리셀렉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미 다른 여자한테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이 남자라면 내 생의 마지막 남자여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을 받은 남자인 것이죠. 즉 결혼을 한 남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정해놓은 등 그 모든 깐깐한 기준들을 충족시킨 최종 검증된 남자인 것입니다. 여자는 가볍건 진지하건 단순히 감정만으로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상대 남자에 대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저울질하며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유부남은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종 검증이 끝난 남자이기 때문이죠. 즉 유부남이라는 것은 여자들 세계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품질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륜 사례들을 보면 친구의 애인, 가족의 애인과 바람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높고 기준이 까다로운 친구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면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저 남자는 얼마나 괜찮은 남자이길래 이렇게 까탈스러운 애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묘한 호감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연애 시장에서 남녀 모두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은 최고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남자에게 높은 가치의 상대란 예쁘고 어린 여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높은 가치의 상대란 전체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제대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남자라면 위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검증이 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유부남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그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다고 어린 여자에게 끌리듯이 여자가 유부남에게 묘하게 끌리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이 먼저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존심 세고 기준이 깐깐하고 사회적 시선에 예민한 여자들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자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냐 나는 남 가정파탄 내는 일에는 절대 관심 없다. 유부남한테는 눈길도 안 간다고 말해봤자 자기 본능에 대한 기만이며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부남에게 끌리는 여자들의 본능과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생소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부남은 여자를 어떻게 꼬셔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지 않는다. 많은 유부남들이 불륜을 할 때 멀티 프로필 사진으로 프사로 걸어둔 가족 사진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거짓말로 미혼인 척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웬만한 바보가 아닌 이상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다 눈치를 챕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거짓말해서 스스로 깎아먹고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유부남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프리셀렉션 효과를 자랑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속이려다가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품질 보증서를 들이미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절대 와이프 흉을 본다던가 결혼을 후회한다라든가 약하고 비겁한 모습은 보이면 됩니다. 차라리 요즘 조금 버겁다, 요즘 좀 힘이 든다 정도로 모성애와 동정심을 유발할지언정 절대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품질 보증서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자한테 질투심과 배아픈 감정을 유발할지언정 더욱 안달나게 하고 더욱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대 여자를 뒷전으로 두고 가정에만 힘쓴다면 여자는 떨어져 나가겠죠. 적당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너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도의 느낌이 좋습니다. 만약 여자가 질투심에 가득 차서 가족이야, 나야? 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감정은 너한테 더욱 치우쳐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더욱 안달나면서 확신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 부여. 자격 부여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이는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사이다 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스스로를 절대 뻔한 불륜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도 하고요. 마치 상대 남자가 원래는 나를 더 일찍 만났으면 나와 결혼을 했을 텐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 후에 나를 만나게 된 운명의 상대쯤으로 생각합니다. 즉 실질적인 위치는 뻔한 불륜녀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상대 남자 마음속의 1순위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체 없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그러니 가정과 불륜녀의 적당한 배분을 하면서도 상대 여자의 이런 믿음 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이혼 도장 찍고 다 정리하고 너한테 올인하겠다. 이런 스탠스는 상대 여자를 부담스럽게 할 뿐더러 앞서 말한 품질 보증서가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항상 적당한 스탠스에서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부남이 여자를 꼬시는 방법 중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는 스스로 이런 관계가 그리 건강하고 정상적이지는 않은 관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테고 이러한 모든 심리적 부담감을 상대 남자인 유부남에게 풀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과 불안, 스트레스를 떠넘기려는 여자 종특인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넋두리를 할 때마다 절대 영향받지 말고 여유있게 우쭈쭈하면서 달래주시면 됩니다. 괜히 여기에 영향받아서 감정이 동요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고 관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불륜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 떳떳한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너무나 흔한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칠 뿐인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